태형그룹 모노일가가 결국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했던 금융당국과 채권단도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먼저 오늘 태형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태형그룹은 오늘 오전 11시 태형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태형그룹 회장이 오늘가가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윤 창업회장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 지원만 바라지 않고 자구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발표한 4가지 자구 계획 이외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지회사인 TY홀딩스와 SBS마저 지분을 담보로 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단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기쳐드린 점 이자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지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형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아들인 윤석민 태형그룹 회장도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뒤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태형그룹은 기존 자구안의 이행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지분담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지지사와 알짜 계열사인 SBS 지분까지 내놓는 건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태형그룹 측이 버티기로 일관을 했는데 전향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태형그룹의 진정성이 논란이 되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자 결국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앞서 태형그룹은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중 890억 원을 태형건설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지지사인 TY홀딩스의 태형건설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서 비판이 이뤘습니다. 채권단의 압박이 거세지자 어제 태형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했는데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330억 원을 윤창업 회장의 딸인 윤재원 블루원 대표로부터 SBS 지분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이 때문에 SBS에 대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또다시 논란이 거세지자 태형그룹 측은 대여를 받으면서 담보를 줘야 하는데 그룹 자산 가운데 자고하는 SBS만이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아서 SBS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뿐이라고 오늘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우회 지원 꼼수 의혹을 받는 윤석민 회장의 태형건설 지원금 416억 원에 대해선 기술적 문제로 지주사를 통했을 뿐이라며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형 오너일과의 입장문 발표 이후 이어진 설명회에서 최금락 태형건설 부회장은 창업회장과 대주주 모두 지분 전체를 내놓을 각오가 돼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SBS 지분 담보가 아닌 매각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적인 규제가 많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태형그룹이 추가 자고안을 발표하기 전 아마도 채권단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단 쪽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태형 측 추가 자고안에 대한 채권단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후 2시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태형 측이 자고안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단합을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채권단은 태형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고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추가 자고안으로 사실상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다만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더라도 추후에 약속한 자고 계획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자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채권단 내부에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태형 측의 요구안이 수용이 되고 워크아웃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채권단의 입장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워크아웃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1일에 이루어집니다. 1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저면 결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609개 채권자가 있고 채권 보유 비중을 기준으로 75%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태형 측의 자고안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던 금융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태형 측이 사제를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은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상 사제 내놓으라는 압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없다는 강정한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사뭇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당국 보유관계자는 한경TV와의 통화에서 오늘 태형 측이 내놓은 안을 보면 워크아웃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TY홀딩스와 SBS 지문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한 것은 오너일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태형 측이 또 추가적인 자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금융당국도 태형 측의 적극적인 자구 의지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형건설 워크아웃에 대해 채권단의 폭넓은 지원을 주문하면서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워크아웃 캐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형건설의 본 채무가 일단 절차에 따른 공동개시 절차 결정 여부에 기대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는 최소한 그 정도 기간에는 보증 채무는 함께 같이 고려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채권단의 보증 채무 청구가 그룹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워크아웃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태형건설의 본 채무와 관련해 태형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갖고 있는 3,200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 부담을 채권단이 잠시나마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금융당국 입장에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회사에는 보증 채무 유예와 관련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태형건설과 오너일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지속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호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구조조정을 미루는 금융사가 있다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134조 원 이 중 약 70조 원가량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틀 뒤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봄입니다. 양 기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태형 측이 약속만 지킨다면 워크아웃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과 주요 채권단 의견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요 채권 보유 비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주요 은행의 워크아웃 개시 기준인 75%를 채우기 위해서는 중소금융사의 추가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채권단이 609개에 달하는 만큼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오는 11일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오는 11일 진행되는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이 되게 되면 4월까지 채권자협의회는 태형건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사업 정상화 방안과 가능성 분석과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이후 구조조정 등 수익 방안에 대한 기업 개선 계획이 마련되면 2차 채권자협의회에서 또다시 75%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기업 개선 계획이 통과되면 한 달 뒤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만큼 주요 사업장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고 협력사들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도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